뛰어갓! 하나 둘 하나 둘 다시는 까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다음에 또 그러면 짤 없습니다 오늘은 우리 길드 두 명을 경하고 신나서 황사까지 먹으려고 했던 SIO 연합과의 파이트 영상 준비했습니다 SIO 연합과의 파이트 영상 준비했습니다 아래쪽 뛰어오는 중 얘들 내려왔어요 좁은 뒷마가 있는데 어디부터 보자 뒤쪽 뒷마 위에부터 컷 사이클링 혼자 버티는 중 사이클링 빼요 빨리 봐줘야 돼 아 사이클링 터지겠다 아 사이클링 아 사이클링 오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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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hoenix I I I I I R 묶었어 R 칠구 6시 6시 나이스 다 묶었어 나이스 애들 빼고 있어요 반부 뒤에서 저거 타 마운트 타 마운트 달리기 생겨 달리기 생겨 굿 굿 굿 굿 자리 잡죠 밑으로 밑으로 저희 옵차 10분 남았어요 아 그래요? 그냥 돌파하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애들 돌파해요 돌파 돌파해요 돌파해요 라운드 2 걸어와요 여기 클랩 잡을게요 지마하세요 클랩 저거 뭐야 클랩 안쪽으로 안쪽으로 길게 보수 조미님 휠 받으러 오세요 멀어 멀어 비켰습니다 3 2 1 뒤빠짐서 네 키먼저 키먼저 에임쪽으로 보수 에임 빠져 뒤로 에임 뒤로 빼 오케이 에임 1업 했어요 모두 5초 남았어요 좀 버텨 좀 뒤로 더 빼 뒤로 더 빼 뒤로 더 빼 뒤로 더 빼 오케이 빌겠습니다 3 2 1 사이클링 1업 중 나이스 요호 나이스 나이스 빌겠습니다 3 2 1 숙단까지 나이스 3타 저 마나 없어요 마나 없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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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나이스 뒤에서 루팅하세요 네 루팅하는 중 루팅하세요 갑니다 나 죽겠는데 지금 앞에 시체 2개 루팅했는데 벌써 3일 개맛있어 말 타고 오세요 뒤에 한분만 루팅하세요 저 갑니다 저 지금 띕니다 죽었어 새끼야 넌 죽었지 기부를 해주시네 돈이 맛있겠다 맛있겠다 오 1.7밀 조금라 맛있어 갑시다 갑시다 서열 정리했습니다 확인 이게 다 넣은거죠 이게 네네 4개 5개 6개 스포 컨택 10 또 왔어요? 스카웃이요 네 스카웃 위로 올라갔어요 되고 위쪽으로 오케이 나 무조건 죽지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형타 오케이 오케이 지찌개 오호호호호호호호 800개 나이스 아스타링 유령맨 떼지 유령맨 떼지 어 뭐야 유령맨 떼지 이리로가 줄거 주고가 죽어서 가라 나이스 나이스 너무 세게 때린거 아니죠?